진짜 시즌은 지금부터요. 왜 그러냐면 부시리는 6월달, 7월달에 산란을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딱 3월, 4월, 5월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예요.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이를 많이 취하는 그런 시기예요.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 엄청, 엄청 좋아요. 그러니까 힘이, 애들이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좀 그렇게 큰 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. 드래그 좀 열어줄게요. 스파이터, 스파이터, 스파이터. 왔다, 왔다. 으쟈아. 그치, 어서. 자, 어체가 보입니다. 오, 큰일 날. 에이. 밑에 보면 되는데. 안 돼, 안 돼. 반대로, 반대로, 반대로.